오이 먹자 아이고 너무 고파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너네 웃어봐 귀여워 왜 펑키 오이 줄까? 오이 먹을까? 너디 오이 줄거야 진정해 도대체 도대체 고기 하나 더 오이 이제 그만 응? 그만 엄마 고구마 삶아줄게 숙모가 고구마를 보내줬어 고맙습니다 고기 하나 오우 맛있겠다 단호박도 같이 고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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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디야, 아니야. 로디, 털도 빗어야 되고, 치카도 해야되고 엄청 바빠. 오라고 할까, 이모? 그래, 털은 내일 빗어도 돼. 뭐 중요해. 중요하긴 한데. 뒤에 참치도 조금 주고, 회도 좀 주고 하니까. 아니야. 엄마는 참치랑 연어를 안 먹는데, 쟤 이모 되게 그렇다, 그치? 황키 멋지리도 안 먹어봤지? 엄청 맛있다? 이거 엄마가 엄청 좋아하는 거야. 안 들려? 알았어. 응. 로디 언니 좀 봐. 안 올 건가 봐. 시켰다. 잘 먹었어. 응. 어. 나 왔어. 어, 알았어. 로디야. 로디야. 로디야 행복해? 로디 털 좀 봐. 로디 세수하고 치카도 하고, 털도 빗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폰키야. 컵 나왔대. מה. 그래서 우리 폰키는? 관심이 많아? 궁금해? 우리 폰키 얼굴보다 큰 애? 엉? 폰키가 이태리야. 마음이 되게 좋다. 우리 퐁키 여기다 요거트 해줄까? 여기다 물 줄까? 여기다 물 먹을 거야? 아니야 물이야 물 퐁키야 잠깐만 엄마 이거 좀 보면 안 돼? 퐁키야 파우치 귀엽다 알았어 퐁키야 일로와 오이 줄게 오이 먹자 빨리 와 오이 먹자 오이 소식에 엄마 쳐다보는 거야? 관심도 없더니? 노래 왔어요 왔어 아까워 이래 혼자 시켜먹지 말든지 역시 착해 엄마 맛있게 먹을게 좀 쉬고 있어 나 묵은지 완전 좋아해 고기 더 좋아해 루디 기대하지마 아니야 루디 먹을 거 없어 왜 그래 다? 퐁키야 왜 이모한테 그래 퐁키야 퐁키야 이모가 심쿵했대 하지마 어? 엄만 안 주니까 이모한테 가서 그러는 거야? 루디언니는 포기했잖아 베르기 가만히 놀은 지 올려두고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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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어 걸렸어 르디야 우리 걸렸어 걸렸다 포키야 자면서도 막 다 보이고 그래? 맛있지? 아이고 고구마 맛있짱 끝 닭가슴살도 말려야되 르디야 이모 인사좀 해 이모 간다는데? 이모 간다는데? 르디 이모 온대 이모 온대 아가도야 이모 간대 인사해 갈게 이모 간대 얼른 인사해 간다 안녕 포키야 이모가 오늘 오히려 좋는데 응? 오늘도 좋는데 배움 좀 가 이모 내일 만나해 르디야 내일 봐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 itect None 됐다 갓지롱 앙자 엄마 잔다 안녕하십니까 . 엄마 먹을 거야? 여보 엠리 너 찍기 많이 먹어? 오지마 어지러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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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만 먹으러 여기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얀이도 보고 3. 3. 3. 3. 4. 알았어. 뭐 신기할까? 안 신기해. 나는 통키가 맨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게 제일 신기해. 한 번이냐? 어 알았어 이따 봐 아 신기해라 안녕 어 이따 만나 막혀놨어? 막혀놨네 ㅎㅎㅎㅎ 오오오오오오오오 으흐흐흐흐 음 너대는 참 꼭꼭 잘 씹어 먹어 조금 이따 다시 와 끝 오오오오오오오흡 우리 같이 나눠먹자 알았지? 유찬이도 먹고 오동이도 먹고 폼키는 졸릴 꺼 차아가 어구 엄마가 고구마 줄까봐 잠도 못자 괜찮아 마음 푹 나도 돼 제발 자고 일어나서 나가자 알았지? 털도 좀 빗고 아니야? 차가? 낮잠 시간이야 엄마는 김밥 만들어 먹을 거야 김밥 아 저거 줘 꼬마꼬미 홍기베 김치 생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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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마늘 양파 양파 еля 소금 물 간장 물 마늘 100ml nuestro 양파 연령 계란 오이 그릇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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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ㅎㅎㅎ 흐흐흐흐 홍키 먼저 세수할까? 그래! ㅎㅎㅎㅎ 아구 눈곱 아구 눈곱 봐 아구 지지지지 흐흐흐 약먹을 시간이야 홍키야 언니 세수하고 약 줄게? 알았지? 맛있게 마까워? 에잇? 남았는데? 여기 남았잖아 알치 아냐 남았잖아 여기 남았잖아 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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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 흐흐흐흐흐흐 되게 착한 강아지가 있지? 엄마는 본적이 없어 누디언니 빼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올라갔다올까? 털좀 빗고 나가자 이제 진짜 나갈 시간이야 흐흐흐흐흐흐흐 거즙 흐흐흐흐흐흐흐헣 아이구 봉키 붙어? 흐흐흐흐흐흐 왜 봉키부터 한 대매 아 이거 무슨 냄새야? 뭐야? 거름 뿌렸나봐 어우 냄새 너무 심하다 그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예쁘다 아르지 수고하셨습니다 들었어? 못 들은 줄 알았더니 아 발 왜 이렇게 새까매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도대체 아이고 들어가자 가자 그럼 가자 출발 로디야 편하게 갈래? 거기 상황 어때? 괜찮아? 로디 괜찮고? 저 뒤에 쿠션을 좀 뺄까? 그래 엄마 이따 갔다와서 빼줄게 로디 웃어봐 ㅋㅋㅋㅋ 봉기 들어가 나오지 않아 옳지 ㅋㅋㅋㅋ 너디야 이모 이모 이모잖아 퐁키야 내리자 잘거야? 그럼 엄마 간다 퐁키야 엄마가 잘거야? 퐁키야 르디야 멍게도 시야가 내려와서 그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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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거야 kek 어떻게 Optical everyon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 배신감 느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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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눈 동그랗게 뜨고 옳지 아 이쁘다 아구 이빨아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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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신나 유찬아 커피 한잔 하고 가자 루티 오랫납니다 사람 엄청 많은데 잘 가! 다음에 공원 내로 놀러 와! 손! 옳지! 가! 안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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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